러시아 세관직인 날인 없이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1,000억대의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41억 5천만 로블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관세청은 대한항공이 2021년 2월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 세관을 지긴 날인 없이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83억 로블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법원은 최근 끝난 1심에서 대한항공에 41억 5천만 로블의 과징금 부과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까지 받은 만큼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러시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수비대와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도 받는 등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모스크바 샤레메티예보 공항세관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에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세관이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증금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